아아아아 개 아 개빗 넌 또 뭐야 내가 장담하는데 얘 또 게임 안풀리면은 위도우 바꾸게 던진다 야 뭐야 이거 얘 왜 캐서디 아냐? 아 이번 시즌엔 또 캐서디야? 쟤가 모든 심의 원챔 중에 제일 싫어 하나는 짓거리도 맘에 안들고 뭐만 뭐 수만 틀리면은 게임 던지니까 이탈면서 맥크림은 안하게 빌어야지 뭐 그나마 잘하는게 심해니까 캐쩡매쩡매쩡 그렇지 맥시원 맥시원 맥시컷 맥시컷 거점 겐지 거점 겐지 맥시컷 내 의지 굴복하라 어우 다행이다 개빗이가 다행히 안던진다 그나마 제대로 하네 헤이 도구라이트 DP 플리즈 x2 에이에이 아하 아니 갑자기 이렇게 다 이겨놓고 윈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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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부리브리 부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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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미스컷 앞에 앞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이스 가다 가다 컷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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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스원 위스원 못 빠짐 못 빠짐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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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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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율이 아 잘가 포끼야 지지 자 윈스턴 꿀팁 위에서 죽치고 있는게 아니라 화물 돌 때 이쯤 왔을 때 여기서 홀딩하면은 이 화물이 벽도 벽 역할도 해주고 여기서 시간 벌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버려보자 흰자 흰자 뭐야 많이 쫄아했는데 아니 아 뭐지 해야 상됨 지아 야iempo 이거 처음봐 상대 1키도 없네 위니스터리 절대로 뭘 할 수가 없는 조합이야 그거는 응 GG 어질어질하다 그죠? ㅜ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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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tgomery 귀여워 감사합니다.